제가 재료들을 많이 많이 사와주고 왔어요 왔어요 맛있게 이 안에 우유도 있어 당근이랑 초록색도 있어 재료 많이 갖고 왔지 맛있는 재료들 많이 갖고 왔지 국자도 있고 바구니 있고 많이 갖고 왔지 안 돼 이거 언니가 갖고 온 카리야고 맛있게 요리요리하자 맛있게 요리하자 많이 요리하자 맛있는 요리 다 했으면 이제 포크로 다 먹어 같이 먹자 먹기 케이크 먹자 먹자 케이크 맛있는 재료 먹자 맛있게 어머 오이오아 오이오이 너는 맛있게 토음목 말라요 더 시원한 물을 마셔요 어딨는데 우유 저거 두유 토요나 저 네모나 까게 된거 두유 먹고 싶대 하지만 내가 먹어야 하는 건데 한입 먹고 주면 되겠다 그러면 자 한입 먹어 손으로 들지 말고 손으로 들지 말고 아 migrant charter 야 먹어 아 먹어 아 먹어 빨리 떨어집 거 먹었어 아iddick 그런데 그 원래 언니가 마트에서 언니가해 뭐라고? 먼저 골랐던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 주희 우유 저기 있잖아 콩콩이 우유 큰 거 우유 그거 하나 더 있어 주희 한쪽에 가면 가져와 근데 그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고? 그럼 싸우지 말고 놀아 그거 왜 짜가 버려 그거 우유 아닌데? 이건 커피 크림을 여기지 커피 크림이 뭐 말해? 엄마 코아 엄마 코아 코아 언니 물 주희야 이제 맛있는 자몽 파티 엄마 물 물 물 앙냠냠 먹어 더 시원해 카칼이 맘마 카칼이 맘마 카칼이 맘마 음 맛있어 카칼이 미쿠이 ă ride 카칼이 학교도 카칼이 누이 카칼이 수희 등讓 ército começ 언니가 할아버지 먼저. 뒤에 다시 보여줘 봐. 우와 저거 봐 예쁘다 그치? 언니 잘 만들었네. 너희를 얹어하나 눈이 만점기 hes самый 아버지 columnиться. 나까지 head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랑 끝 tier 아침 아 여전히 우와 우와 보고싶어 욕싶어 오우 맛있어 아 이쁘다 포켓! 봐봐! 맛있어! 맛있어! 포켓! 나는 메인보우! 메인보우! 나도! 파티! 미니! 너무 재밌어!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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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화장 갑자기 색이 바뀐거야? 이것봐 치이 엄마 응? 또다다다 어떻게 될거야 안녕하통 안녕하통 애기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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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거야 안녕하통 애기사탕 이거 쿠키 쿠키야? 딸기 쿠키야? 그래 아빠 쿠키 사탕 사탕이야 쿠키 쿠키 오늘 막으면 어떡하냐 쿠키 사진이 제대로 왔나봐 시 시작 쿠키 아빠 사진 찍어? 엄마 근데 우리 아빠 이렇게 제대로 안 한거 없지 마라 안보여요 아빠 사진 찍었어? 아 근데 자고 저렇게 아빠 저렇게 안찍아 아빠가 잠만 잔다고? 응 아빠 저 어젯밤 밤늦게 잤대 아빠 뭐하다가 밤늦게 잤어요? 아빠 왜 밤늦게 잤대 TV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많이 보고 잤대 그래 아휴 늦게 잠들었구나 또 쉬는 날에 밤늦게 잤까요? 벌써 이러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굿모닝 지금 이제 저 운전면허 주학 라이센스 필기 시험 보러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나왔는데요 여기 일찍 나오지 않으면 줄도 너무 길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도 빨리 가보려고요 아무튼 운전면허 화이팅 엄마 화이팅 화이팅 내 딸과 결혼해 주시오 먹으러 가자 오늘은 주희 오늘은 주희 두 살 채값 다녀왔어요 그래서 피 뽑고 주사 맞고 아주 그냥 심각하게 울다 왔는데 주희가 뭐 이상이 없으면 연락이 안 온다고 하니까 연락 안 오길 기대해야죠 어제 그리고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보러 갔다 왔잖아요 다행히 붙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진이 나빠져가지고 아 역시 디앤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디앤비에 대해서 아 진이 나빠져서 그날 하루 정말 그냥 골골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저랑 남편도 집에 와가지고 쓰러져서 잠대고 그리고 언제야 다음 주인가 이제 도연이 학교가 시작이 돼요 어 우리 편에 가야됐네 아 이따가 도연이 학교가 시작이 돼서 학교 갈 때 필요한 주민물도 이제 좀 조금 하러 가야되고 이제 필기시험 합격을 했으니까 실기 이제 보러 가야되는데 실기는 시험 보는 데만 예약을 하고 시험을 보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바라는 그런데 더 빠를 수도 있겠죠 빨리 운전면허를 따야 당연히 데리고 학교 다닐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아 요즘에 이 모르겠어요 얘기하면서 잠깐 걔가 생각이 나서 진짜 약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고맙긴 하고 모르겠어요 진짜 오케이 모르겠어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어허허허허허허헣헣허허허허허허 오오오오오늘 하늘 정말 예쁘다 불은 빛과 고감하게 주야, 1, 2, 3 할까? 네! 1, 2, 3! 2, 3, 4! 어제도 대화를 크게 했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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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씩 덕분에게 전화해 정문을 열어봐 오오오 오늘 하늘 정말 예쁘다 푸른니까 적당한 구름 카쿠! 엄마! 깨깨가 여기까지 와있네? 맘마 없어, 깨깨가 깨깨, 펠퍼 어? 펠퍼 배고파?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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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만 싶어 잠시나마 기분이 좋네 바닥만 보고 힘없이 걷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 정말 예쁘다 푸른 빛깔 적당한 구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버티느라고 피곤했는데 잠시나마 기분이 좋네 다다라다